한 8일 은혜 의상 포인트! 자으로 한 명씩 말해볼까요? 문학 씨부터 한 번 해주세요 저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다운 반바지와 그리고 저다운 모자와 그리고 저다운 악세사리 그리고 저를 바라봐주시는 팬 분들 야! 찢었다 처음부터 너무 센데? 이제 리우 어떻게 근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운하기의 포인트 룩은 형들은 너무 더운데 시원한 룩이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브러시들도 너무 귀엽고 조끼도 너무 귀엽고 그만 귀여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 사랑해요 저는 저만큼 모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자신감 네 끝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리우는 여기 데임 씨나 여기 포인트 프린트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그다음 이거 그림들 그리고 여기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재현 씨 소개해 주세요 자 재현 씨 소개해 주세요 저는 오늘 점프 슈트를 입었어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 하이!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귀엽다 귀엽다 이거 이거 보자 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제가 무대할 때 퍼키트 했어 하고 희선 느껴졌때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아 눈 대신 네 근데 제가 이걸 못 쓰고 아까 이거 이걸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게 봐주세요 이게 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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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다음 성호 형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요? 저는 사실 그 오늘 조금 노출이 있었어 가지고 왜 제가 제가 이렇게 빨리 제 배를 팬분들께 보여드릴 줄은 몰랐는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보였나요? 아까 저는 잘 못 봤어요 버렸어요 부끄러운 성호 형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배꼽이 오는 의상 포인트입니다 아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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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어깨줘 아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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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니가 진짜 잘생겼거든요 진짜 자신감 있게 딱 아냐 한 번 한 번만 해주세요 왕자님 왕자님 아냐 한 번만 해주세요 어제처럼 아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아냐 위버스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실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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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라봐 내 눈 커 이 턱 말찬 나까지 어때 둥 둥 둥 둥 둥 둥 둥 아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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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좋았어 오늘 근데 또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 반지에 이렇게 체인이 돌아가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해요 처음 봐요 엉뚱이에요 태현 씨 앞에 너무 잘생기신 분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올려놔 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오늘 의상 포인트는 귀여운 호루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혼자서 막 부러봤거든요 근데 앞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대에서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써가지고 살짝 아쉬웠어요 여러분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